펑케잌 음...들이시오? 펑케잌 이 ART 필더는 필터는 끄고 하자 음... 보전스멜 샤크온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오케이 하는거임 공사거리는 왜 이렇게 되어있는걸까요 아하 너 그렇게 하면 죽어라고 경고해주는거구만 근데 씹을수있네 되게 신기한 게임이네 똘 나이트 소울 나이트처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니 갈 수 있는데가 여기 두개밖에 없는데 음... 이런식이 오면 전제공격을 못하네요 전제공격을 못하네요 아이디어가 특이하긴 하네 엥? 아 킹이구나 아 킹이구나 되게 체스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나봐 파이어 파워 젠가 파이어 파워 젠가 엘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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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 나이트가 살아있으면 킹이 죽지 않음 그 위에꺼는... 뭐라그러지 아 킹이 단어가 생각이 안다네 어드벤티지? 밑에꺼는 페널티인가 보네 엥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이거 뭔가 생각이 아니 그 발상이 재밌는 게임이네. 아씨 아 실드 깎이는거야 이러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체스 두다가 꼴받아서 맡은 게임 아니야? 아 이것도 다 쏴죽이고 싶다 이래가지고 만든거 아님? 안녕하세요. 일단 재밌는거 같아요. 알쌍이 재밌네. 있는데? 인공지능이 킹시키게 돼있구나. 의식용단검. 하거리 감수할만하지 않나? 퀸을 추가합니다. 악도 칠도잰가? 더블 배럴든. 더블 배럴든. 아 이제 퀸 나오면서 조금. 체스적으로도. 그니깐. 그니깐. 체스적인. 뭘 해야되냐. 체스처럼 더 플레이해야되는. 체스처럼 더 플레이해야되는.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않은. 무빙을 체스처럼 해야돼. 퀸. 아. 하. 실드 다 깎였다. 먼저가서 먼저 죽인다. 이런게 아예 안되는구나. 체크가 되면 안되네. 게임 괜찮은거 같네요. 좁색 부들걸이소. жизней. 아 이거 생각보다 체스도 잘해야 되는구나 나 체스도 얻어빈다 아잇 이거 몇 퍼센트 왜야 맞는거야 에임 그냥 운빨인가 어 잊은거 아님 잊었는데요 어? 재밌는데 갈까 만원이었던가 7500원 하자 아 다들 했네 다들 이 게임을 했단 말이야 클릭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그 체스판에 총 갈긴다는 그 발상 자체가 좋네요 해방감 재미라고 해야될까 그러면서 전략적인 재미도 있어 긴 색 도들대죠 도라죠 어 잠깐만 어허 잠깐만 그냥 소메 이기나 음 그렇군 배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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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이증가 싸먹이의 축복 레볼루숭 이 좁 하나를 털어서 손 여섯 개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였습니다 레볼루숭 공 공 공 개 많네 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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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퐁... 아니... 흰색 헌클레이브 비쇼블 2가 2가 10 턴에 우클릭하면 사거리가 증가하고 아크가 감소함 움직이거나 재장전하면 보너스는 사라진다 1. 2. 2. 2. 2. 2. 2. 나의 즈격을 두려워해라 2. 2. 2. 2. 2. 2. 2. 3. 4. 아 이게 안맞네 대박 저격수됐다 저격수됐다 외신경단검 네인지감소 킹체력 마이너스 3 갠병처 메타로 갑니다 으응 응 으응 하하하 Bu 나이트는 신경쓰지마. 힝을 죽여. 근데 나이트는 신경써야겠는데. 거짓마. 일마가야 이제. 폭맞고 부들대는 거보소. 힝. 빠그장.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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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모바일로 해도 재밌겠다. 근데.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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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힝'll 추가해서. 힝. 힝. 힝 Insurance에서. 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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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길막아자 와 이거 본 언제 다 잡지? 그냥 바로 안에 들어가서 킹 잡아야 되지 않을까? 혼이 너무 많은데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해야 돼 안 맞네 안 맞네 저격이 턴 날리니까 막상 쓰기가 힘드네요 베이크리드 크라운 베이크리드 크라운 서턴의 폰이 두 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거스트 프레젠스 프레젠스는 뭔 뜻이야? 크리센스 논킹 피스 왕이 아닌 인물은? 니가카이 모돈 니가카이 모돈 이너지 좀 잡으면 더 좋겠는데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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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지가 다 쳐맞어? 아씨.. 생각 못함 이 게임 잘 만들었는데요? 클릭하기 전에 생각했나요? 알코니꺼 폰도 없다잉 세스자라는 사람은 폰을 잘 쓴다던데 얘는 그냥 폰이 준대 많은거잖아 아씨.. 아기꾼 자식 이로리이 이로리이 헥 이디디링 디디디링 컷 온리이거 언파우더 갓거는 신성하지 램파츠 폰을 둘 제거하고 룩을 하나 추가 어뮤.. 니션.. 디밭 룩을 추가? 룩 죽일때마다 암호 두개 추가? 룩이 나쁘지않아 보이는데 언파이어 파워가 낫지않을까? 뚝뚜루뚜루뚜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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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나 맞아라 발사 저격은 별로 도움이 안되는거같다 선 소모하는게 너무 크네 어 이 이유는 드나 언타우드 하나 더 질러 온 스피드 비숍 스피드 그루세이드 이쇽을 제거하고 나이트를 추가 말새끼 파워 6이니까 지금 킹 한방임 맞출 수 있다면 말이시 니가 와 가는?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서 저격상전하면 흰이 길을 막을까? 안 막네. 어저피 아니 이거 폰 3개나 늘어나면 좀 힘든 거 아닌가? 위에 폰 4방향 되는 것도 딱 셀 것 같은데. 앞으로는 개만은 없죠? 근데 어차피 폰이 길막으면 대도 센 김을 못 꺼내기는 하니까요. 요런 거 생각하면은 아 어? 아라바라 임마 엑스트라 소울 슬롯 이것도 괜찮아 보인다. 킹즈 미스트리스 핀을 추가합니다. 뭐? 하지만 이동반경이 3칸으로 제한됩니다. 클런더버스 어?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어차피 폰 개 많아서 나이트 다 써죽이면 돼. 꽝 봉' 따 Berg 그 다란 총을 가져왔지. 폭 부つ샤껀에 맞고 죽어버린 헥 에 아, 잠깐만 아, 개어렵네요 아, 이건 훌륭한 대화수단이지 꼬바라 이놈 자식들아 아니, 그냥 총 쏘는게 재밌는데 미쳤나봐 언약이고 나발이고 패스판에서 총을 쏜다는 발상 자체가 재밌다 아, 잠깐만 더 생각 못했다 살려주세요 그냥 가서 쏴죽이자 안되겠어, 쏩시다 8발 중에 4발만 맞춤 되는데 퍼젝 퍼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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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젝 응 다 쏴죽이면 그만이야 아.. 돈 개맞이.. 아이씨.. 왜 개맞어? 다 쏴죽여 돈 개빨라졌는데? 갑자기 둠데스 다 쏴죽 개미 씬 안깝치게 하려면 가까이 못오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랭띵두랭 랭띵 어? 오짐 아.. 퀸 죽이면 살 수 있네 한 대만 들어가도 되네 네드마켓 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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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게임 데모 개 혜자네 구한모든가? 멀리의 액세스보다 혜자네요 힝을 쏘자 뭐임? 이거 왜 안깎임? 총 쏘기 전에 생각했나요? 아 폰 열어서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